할렐루야 12월 31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하여 내가 불을 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야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만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시간 기도는 인내를 타고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미가서를 묵상했습니다 미가서의 시대나 하박국의 시대는 거의 동일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악도 횡행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 1장은 매우 비관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시대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약화되고 기도의 힘이 정말 로켓가 대기권을 돌파할 어떤 파워를 갖지 못하면 결국 대기권에서 떨어지면 중력으로 지구에 다시 그 로켓이 떨어져서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대기권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야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얼마나 하박국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4절을 보면 여기 의인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싼 시대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악인들이 횡행하여 절대다수가 의인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삶으로 사회적인 어떤 소위 컴먼 센스가 형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하바 왕 시대 때 엘리야 혼자서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싸웠어요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국가에서 세금을 직접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혀주고 하는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입니다 이런 절대다수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져다 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느 쪽이 진리라고 보셔요? 대다수가 국가의 이름으로 또 국가의 보호 아래 국가가 공식적인 세금을 주면서 그들이 왕궁에 거하면서 아주 잘 입고 굿을 해 주고 예언을 해 주고 무당 짓거리를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나도 저 섬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거기서 바할에서 그들과 함께 1대 850의 싸움을 싸웠다 이겁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뷰를 지져도 하나님 막으시면 절대로 응답이 안 되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도랑까지 핥아 그들을 기류신해서 다 진멸하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편지 한 장 때문에 부들부들 떨게 되고 그는 도망가게 되고 아직도 세상의 대부분은 내가 이런 싸움에 승리했어도 승리의 여파가 온 땅을 지배한 게 아니라 여전히 악이 횡행한다 얼마나 참 그가 한계를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오늘 이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시대 거짓이 오히려 의의를 삼키는 시대 이게 바로 하박국의 탄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혁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오늘도 정의감이 있는 사람 또 심지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불법과 패혁을 보면서 그 패혁을 범한 자가 또 계속 잘되고 있는 것 같은 걸 볼 때 좌절이 옵니다 하나님의 공인은 어디 갔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딨냐고 우리는 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시입니다 일시 하나님은 악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했다 그랬어요 잠원 14장 6절 말씀을 잘 목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로마스 8장 28절을 여러분 항상 인생의 큰 좌우명처럼 내 눈앞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지금 좌절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기 하나님의 그 응답은 오히려 악인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갈대아 군사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침범했을 때 정말 이들의 칼날은 오늘 여기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너무 무섭습니다 6절 보면 보라내가 산업고 성급한 백성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유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돼요 내 백성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일으킨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정화 작업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은 한례를 행할 때 씁니다 대적이 칼날을 들고 쳐들어왔을 때 이 백성이 우상 숭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도륙하는 것이 바로 일종의 한례의식과도 같은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죽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람의 생명을 봤을 때 과연 이럴 수 있느냐 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 안에 불숭물을 제거하는 한례입니다 서컴션이에요 이게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1우선주의는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고 절대성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이 닫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오늘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오늘 12월 31일입니다 오늘 1년을 지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뭔지 내 인생의 비전은 뭔지 자꾸 세상에서 잘되고 있는 방법만 귀를 기울이며 그것과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순간에 나는 길을 잃어요 그리고 길을 잃은 것만큼 다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nothing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때 썼던 시간들, 돈들, 그 다음에 모든 기회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걸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참 무섭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날은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이런 동물들, 이런 영상들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독수리들이 눈이 매섭습니다 선해하다가 물고기도 찍어서 올리고 양도 찍어서 올리고 노루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뱀도 찍어서 올리고 독수리는 그게 아주 매서운 언제 어느 때 등장했는지 땅만 쳐다보는 존재들은 몰라요 위에서 빙빙 손이 하면서 순식간에 내려 꽂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적들은요 우리 위에서 틈을 노리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몸 전체가 사실을 거의 빈 공간 상태예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 틈이 얼마나 많아요 그 틈을 노리고 돌아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방패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적나라하게 그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오늘 바벨론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갈대야 인간들 아닙니까? 오늘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 힘 오늘 여러분 사실은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들은 내가 인식하고 내가 손에 잡은 것만이 진리요 이것이 힘이라고 믿는 경향성이 생겼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전 하나님 그런 말씀, 실체가 없는 말씀은 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시선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내 인생의 영역에서 추방하고 있어요 오늘 자기들의 힘, 돈이 있느냐? 너는 너의 세력이 있느냐? 지금 전개요료의 핵심 오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와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권력을 잡은 자하고 줄이 있느냐? 오늘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현대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라는 우상 베이컨이 이거 얘기했죠? 동굴 속에 있는 자기 속의 우상이 자기 세계관의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동굴에서 보이는 동그란 원 안으로 프레임 안으로 세상을 다 보고 이게 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개구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 이런 세력들을 보내서 이 세력이 너희를 지배할 때 여호와를 믿는 백성은 과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두 번째 탄식이 12절부터 17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왜요? 오늘 12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깨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박국은 답을 알아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 답을 알아요 아하, 일시적으로 허락하는구나 우리의 연단,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시는구나 이걸 안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죠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게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하면 쭉 얘기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오늘 다시 돌아오면 12절에 오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해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악의 횡양한 가운데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서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전체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 법도와 정도를 따라갈 때만이 인생을 성공했다 열매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